플라스크가 비싸져서 플라스크 사야죠 그래도 플라스크 사면 돈이 너무 애매해요 지금은 딱 되네 딱! 깔끔해졌네요 이러면은 들교하니 힘들텐데 사고를 표시해주고 내려주고 딱! 딱! 땅땅땅! 06 딱! 적당하구만! 좋습니다 스킬이 느리게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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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도끼 한 번 더 들어갈까요 도끼로 블루스틸 야 너 탐이야 헛소리하지 마는데 락지 마라 먹고 유치나 쓰고 올라가면 되잖아 이눈채 따라다다다아 에너지 상대생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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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여러분 다 연기다아 뻥을 다 있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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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người 이런거죠 여러분들 게임 뭐 있습니까? 패기죠 남자로 탑은 패기에요 좋습니다 이러면 물량 두 개 살 수 있어요 이러면 플라스틱 선택 완벽한 겁니다 집에 가서 물량 딱 두 개 살 수 있죠 세 개 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요 안 기다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득득득 노래 좀 꺼주세요 귀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누가 부른 거예요? 초짜 초짜가 예전에 다음은 다음은 바로 그냥 가야죠 뒤에서 보여요 얘네 뭐하냐? 패기 싸워먹고 있네요 따라따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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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앙 땅땅땅뽀 더 천천히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패기야 모르는 척 반격을 모르는 척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좋아 좋아 피하고 물략 하나 더 주셔주고요 따 2렙 찍었죠 이건 끝났어 무섭죠? 도끼를 그렇게 멀리 던지면 뒷교환이 안 돼요 병! 도끼를 바로 앞에 던지세요 바로 던지고 왔다 갔다 이미 뭐 아까 너무 많이 놀라서 ㅘכ 하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걸 진작 도깨를 짧게 던졌으면 이겼어요 근데 저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청가부 스타트를 하지 차라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윈도우 키가 그렇습니다 잘 안해봤어요 네 잭슨이 앞에 그 마른 챔프 중에 왜요? 내가 모르는 챔프거든요 잭슨을 잘 몰라요? 네 잭슨 뭐 내가 이해도가 낮아요 잭슨 내가 안해본 챔프라서 이거 빨리 영료 죽기로 다 먹으세요 바로 앞에 쓰시라니까? 영료 아니 지고 있는데 무모한 강탈을 치면 어떡해요 무모하니까 난 무모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단군 무모증입니다 내게서 떠나줄거야 CS 놓칠 수 없어 CS 놓치고 마이 아니 놓칠 수 없어 아 아 아 아 아 어? 근데 피피아가 있어서 돈이 잘버네 돈을 잘버네 막타먹을 때 그 A 누르고 왼쪽 클릭 말고 그냥 우클릭 바로 해보세요 싫어 나 이게 편해 되게 다 비효율적으로 한다 아니 이게 편했는데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한 박자 늦게 해드리잖아요 올라프가 그러다 보니 CS 놓쳐요 이거 다 계산하고 한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끼맛을 봐라 잭스 아이템 봐봐요 만만한거 같아요 분석력 딱 보니까는 이올라프는 그냥 그냥이구나 뭐하냐 뭐하냐 뭐하는거야 Q선마 하면 안돼요? 좋아좋아좋아 좋아 곡괭이의 최후 오오오 그렇습니다 약해요 곡괭이는 맞으면 아프다는거에요 첨가부터 판고하금 이에? 첨가면 오프전이었는데? 미쳤구만 정신 나갔구만 아휴 진짜 나를 물로하네 그래도 내가 탑경력이 있는데 센스가 으아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거 같아요 그럼요 도끼를 먼저 던지세요 도끼를 먼저 던지세요 도끼를 도끼가 역류에요 도끼를 도끼를 던지고 도끼를 던지고 도끼를 쓴 다음에 옆에 있는걸 죽고 도끼를 던지세요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이번에 잡을 수 있어요 일부러 방심하게 하려고 CS 놓쳤구요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끼를 던지고 지금부터 본격도 ES 거인웨어리티 가든가 돈 되네요 지금 거인웨어리티는 밀릴텐데 좋습니다 결국 탑 마무리했고요 좋아요 게임은 이기면 4-4 4-4 샷샷이라는 거죠 자베 가는 거예요 자베는 한 5개씩 가면 돼요 올라프는 체력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올라프는 왜 체력이 늘어나면 좋습니까 광판공격 그렇습니다 체력이 늘어나면 다 증가해요 편률하고 공격력 난 남자니까 뭐하는 거야 멍해진다 시청자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역류선반에서 싹싹스러워서 라인풋 시리즈 그게 올라프의 강점인데 아니요 역류보다는 지금 이 스킬을 섬마하는 게 어떤 남자들의 싸움에서는 저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당군님이 말하시는 게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다기보다는 게임은 저의 스타일대로 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어시고 있고요 올라프 형 불렀습니다 탑 탑미아라는 거야 뭐야 이선마 남자는 이선마죠 이선마 뭐야 얘 하이브리드야 아 그거 가는구나 구인수잖아요 구인수 가는구나 나는 구인수 케일한테 고생했고 당군님도 구인수 제X한테 한 번 아군이 다 가고 있지만 서포트 죽은 거라 괜찮아요 거짓말처럼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게 느껴지지 않니 아 무모아가 미니언에 일부러 쓰신 건가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얘 이 일을 뺐다라는 어떤 방위심을 유도하면서 아래로 차크 오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무 거기서 잭슨은 그거 쓰기 전에 앞에 놓고 갔었지만 그건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히 맞췄다면 잭슨은 아래쪽으로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분 탓입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갔다면 절대 잭슨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모두 모든 걸 계산하신 거예요 그럼요 인천에 또 계산동이 있거든요 예 자 이것이 이만큼은 또 다 손해보는 거죠 딱 신발 사주고 쭈금있은 닌자 탑이 딱 사겠네요 10초만 기다리십시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닌자 신발 샀고 포션타임 필요없어요 이제 가면은 잭슨은 탈탈탈 털리죠 아 닌자 탑이 말고 아 아 쿨감 신발 갔어야 되는데 실수였어 하하하하하하 실수네요 최대한 머리를 쪼개기 위해 그럼요 여러분 이게 인천불기능 스타일 쿨감 신발 따윈 갔어야 되는데 잘못 갔네요 실수는 밀리지 않고 있어요 진짜 놀랍네요 놀랍습니다 정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놀랐고 상대도 이창자가 놀랐고 상대도 상대도 하하하하 봐봐 네 포스터 여태운전 인천불기둥파워 다음투 장희면은? 그건 좀 오하고 플라스크 다 눌러버리세요 다다다 와드타임 피롱 봤어? 왜 쿵쿵 했었어요? 한 번에 잡아야 어찌부터 안 볼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누구보다 빠르게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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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 염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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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뜹배 죽잖아! 도와줘! 네 할 뻔이야 ㅎㅎ бр 으흐흐이 골카 한번 x5 골카 한번 골카 믿고 머리를 그냥 골카 그렇지 가 아 머리를 그냥 빰 보여줘 이거 꽂이예야돼 살짝꽂이예야돼 살짝. 살짝 살짝 조심스럽게 머리를 머리를 거리 유지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따아악 자 크라스콘 이거라고 이거라고 어어 이생키 대박 이생키 쓰나요 미포 고맙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후 후 이제 몰라 나도 이게 뭐야? 인천불기등스타일 이제 풀려 distraction 정룡영상을 고민하고 있어 와드 사고 빨리 가세요 라인 옛날 첫사랑이 떠올랐어 갑자기 왜이래 동성이 이렇게 하기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하나도 안 멋있어 진짜 역류보단 W 마스터죠 알겠습니다 W 마스터입니다 EW 마스터 EW Q는 슬로우용으로만 씁니다 최대 사거리에서 왜냐면 남자니까 빠아 어 왔니? 호구야 아 죄송합니다 호구는 아니고 호구와트 그렇죠 호구와트 바로 들기고 레벨 3레벨 차려 고 고 고 고 고 고 이건 고 아니지 슬쩍 끌어 당긴 다음에 역류를 싹 던지면서 아냐 아냐 기다려봐 아냐 아냐 얘가 지금 뭐 생각이 있어 아니요 리신카산 둘 다 미드했어요 준비 준비 안돼 지금 가면 안돼 와드 박아요 리신아 리신? 2대1로 이길거 같은데 자진감 고 고 고 고 내가 이기지 고 지규가 없지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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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보검 눈치보검 아니 리신이 지금 여기있어 2대1로 이기잖아 아 여기있어 2대1로 이기잖아 샤코드와 트팩둔는데 가 골 나 바보라겠지 하하하 하지만 리신의 위치를 확인한 것뿐이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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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겨 진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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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어택당해 어택당 죽여버려 그냥! 다 죽어! 근처에 있는거 때리세요 이게 바로 E-master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마서 여러분 이더블유 마서 큐는 슬로우 용어만 쓰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쌀떼기 없이 아무것도 하고 있어. 큐 마서는 찌질한.. 죄송합니다. 찌질하진 않지만 가서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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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 미드 밀어야 돼. 미드 밀어야 돼. 미드를 왜 밀어요? 미드 밀어야 돼. 미드를 왜 밀어요? 미드 밀어야 된다고 지금. 왜 탑 안가고 미드가요? 미드 안가.. 지금 탑은 어차피 내가 안가도 달라질 게 없어요 내가 간다고 미드 간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라임 먹잖아요. 뼛게 먹는다고 힙헤가 지금 올 생각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카사드 오면 솔킬 미드 믿은 거죠. 카사드 오면 솔킬 카사드 오면 솔킬 카사드 지금 못 오죠. 지려가지고 약간 팬티실 갈아입은 중인구나. 어? 왔네? 금방 갈아입네? 기저귀 착용했네 기저귀 쟤 원래 안 입어요. 기저귀인 기저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바툰 터치 하이파이브!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도끼는 절대 죽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 한 번 쓴 도끼는 다시 쓰지 않는다 다시 쓰지 않는다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반찬은 재사용하지 맙시다 나이스게임 트위 캠페인 아직도 구인수 못 갔어요 아프죠 놈아 당연히 unes 사령장 연습실 한 번 동작 green CORN 그差 나오지 수 있습니다 이속이 더 빨라요 지금 제 똥신이에요 쫄지마 널 살려주지 않겠어 너님이 죽어있다 어디가려고 어디가게 너 뭐해 야식이 죽으려고 이게 맞네 근데 진짜 그 점수 때 사람을 만나니까 저분이 너무 방심했어요 처음에 킬 먹고 그래 나를 호구로 알았어 호구아트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핀도르 입니다 단군은 내가 더 패기를 부려주지 심지들만 하는게 아니야 도끼좀 주시면 안돼요 고고고고 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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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그냥 가 죽여 죽여 그만가자 힘들다 나 소리 안지를래 천천히 하세요 아 오늘 내가 준게구나 오늘 방송 없게 아 어제는 진짜 등교 날짜를 바꿔야겠어요 아 우리 월요일을 슈퍼스타일 하는구나 딜 안나오신다 금님 괜찮아요 딜은 제가 할게요 딱 이럴 때 멋있게 아 뭘 그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이제는 뭐 바로 또 거인어리띠 딜탱 오브 레전드 제약되었습니다 딜탱이란 무엇인가 슈렐 안가요? 슈렐 안갑니다 남자가 무슨 슈렐이야 남자가 슈렐 쓰고 쭈악 first 이거 진짜 하나도 안멋일고 되게 없어보인다니까 되게 낭비고 라인을 찍어놓고 고민하던가 살 돈도 없으면서 의봇 남자는 이거야 진짜 대답 남자는 이거다 진짜 여러분 전경기 제 신지들 보고 트롤이라고 했던 분들은 반성하세요 남자는 도망 못가게 때려 죽여야지 간다 그렇습니다 얼어붙은 주먹도 가서 얼어붙은 주먹도 가서 광역스러워 걸면서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지 않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 뭐 이 자식아 뭐야 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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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reb ush 으아 15 16 1 어 깜빡 iron 렛츠고! 로파의 힘이 느껴진다 으야ả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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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交.. 아아 야 침대학 설수명 야아 아아 이것이 아임맨 인천 불기록 이겁니illeard 여러분들, 끝까지 쫓아간다. 아니, 국을 진작 썼으면 해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 카사린 올까봐. 카사린 오면 그때 이것으로 빠져나가야지. 알겠습니다. I'm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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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힘들어. 알겠습니다. 잭스가 안 보여요. 나갔나? 템 눌러봐요. 구인수는 완성했는데. 잭스요? 팬티 갈아입으러 갔네. 팬티를 왜 갈아입어요, 근데? 지려서. 나한테. 진짜 솔랭해서 이게 먹힌다. 이게 진짜. 경천동제할 일이네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딱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되게 못해요.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걸 싶뿐이지. 좋은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렸어, 지렸어. 리신 거리 유지하는 거 봐. 리신 지금 설마 기력 없어. 아, 기력 없는데. 아니, 내 파워가 아파요. 아니, 사이브하면은 트페가 같이 죽여줄 거예요. 가봐요, 한번 가봐요, 가봐요. 보여줘, 보여줘. 라노루코 좀 제발 미리 쓰고.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가봐요, 한번.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드래곤 먹기하고. 아, 더 파일 힘이 늦게. 이런 거 항상 핑화로.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뜬금없다. 진짜 저희 후반에 거의 핑허밖에 안 사요. 아니, 아니, 맞긴 맞는데. 20, 23포였어. 나에게 지렸구나, 이 놈들아. 승리. 이 좋은 챔프를. 여러분들. 안 사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얼마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Q마스터 하지 마세요. EW마스터입니다. 반드시 전설의 갑옷 찍으시고요. 그렇습니다. 방어 아이템은 하나도 안 갖지만. 방어력은 중요하니까. 얼마라고요? 지금 395RP. 395RP. 여러분들. E마스터 하시고. 그다음 W마스터입니다. Q는 슬로우를 거는 것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체 데미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음주 챔피언. 다음주 챔피언이 나왔네요. 엄청난데요? 트위치, 녹턴, 카르마. 다음주는 롤마켓 쉬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다음주 아니에요. 화요일까지기 때문에. 롤마켓이랑 상관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카소스로. 카소스 빠진하나요? 아, 지금 어디 가셔가지고. 어딜가. 잠깐. 아까 분장하는 것 같던데. 일단 보고. 네. 분장상태 보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3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ithervinizi. 감사합니다.